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를 호소한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채취한 검체를 폐기하도록 한 상주시 보건소 방역실무 담당과장인 황무보건위생과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. 상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국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황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대신 행정직 사무관을 겸직 발령했습니다. 추가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상주경찰서도 황과장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